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와의 영상통화, 거기 완전히 미쳐버린 할메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매일매일 죽어라 영상통화를 걸어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사람 확 돌겠는데 그냥 효도라고 생각하고 좀 해봐! 이러는 남편 아니 이게 미쳐나? 네가 해라 이 새끼야! 원제 매일 영상통화 걸어오는 시댁 아기를 낳은 후 100일 정도 됐을 때부터 안부통화 겸 영상통화를 며칠에 한 번씩 걸어대더니 이제는 매일매일 걸어옵니다. 참고로 저희 시가 별로 멀지도 않아요. 30분 거리에 있고 거기다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그러거든요. 매주 가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가 500일이 넘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영상통화를 걸어오니까 사람이 확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사진에 사진 첨부했는데 그건 뒤에 보여드릴게요. 전화가 안 온 날이 보이실 텐데요. 이때는 당신들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단 하루도 안 걸어요.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옵니다. 영상통화든 그냥 통화든 뭐든 간에. 그래서 나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어이구 참 그 노인네들 그게 사는 낙인데 좀 좋게 받아줘. 그냥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좀 웃기는 게 보통 이런 경우 다른 집 남편들은 부모랑 통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만 시키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시어머니랑 매일 통화를 해요. 어머님이 전화를 걸거든요. 물론 영상통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침 저녁마다 전화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도 전화를 계속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가족 단톡방에서 가끔 안부만 묻고 말죠. 여하튼 하루는 시아버지가 타지에 두 달 정도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이 아버지한테 영상통화 매일 걸어드려 이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랬더니 바로 버럭 화를 내요. 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좀 부탁드려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쫘악 오후 2시 7시 7시 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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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영상통화만 사진 찍은 겁니다. 일반통화는 사진 없어요. 댓글 1번 1년 넘게 그렇게 했으면 쓴이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남편한테 그냥 이제 그만하겠다고 통보하세요. 하고 싶으면 네가 하라고. 아니 이거요. 지가 영상통화 안 하니까 쉽게 말하는 거라고요. 만약 에이씨 그럼 몇 분이나 한다고 그래. 그게 뭐가 어려워. 이러면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 화를 낸다고요? 그럼 화내라고 하세요. 아니 지가 화내면 어쩔 건데. 그럼 쓴이 엄마도 사위한테 하라고 부탁드려봐요. 이거 전부 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겁니다. 네가 받아주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한 번은 겪어야 끝날 일이니까. 강하고 세게 나가세요. 아시겠죠? 그랬으니? 그렇죠. 이 정도면 저도 할 만큼 한 거 맞겠죠. 실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 있어요. 아니 당신 주변 친구들한테 한 번 물어봐라. 며느리하고 매일 영상통화하는 사람들 어디 있냐고. 이랬다가 면박만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야? 어? 이렇게요. 2번 누구랑 상관없고 그냥 내가 힘드니까 더는 못하겠다 싫다라고 하면 돼요. 그 남편 가스라이팅 개 오지네요. 화를 내거나 면박 주는 거에 상처받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무뎌지세요. 그래봤자 뭐가 더 나빠지겠냐고. 이미 지칠 만큼 충분히 힘든데. 안 그래요? 2번 남편 또라이네. 너부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매일 영통해봐라 라고 하세요. 그럼 나도 한다고. 저도 이사밀에 한 번씩 저희 시모 전화벨 울리고 그러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했거든. 막 알 수 없는 분노가 침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기 잔다는 핑계로 매번 받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찾아와가지고 문을 막 부술듯이 두드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진짜 지옥 같았던 시절이었고 이혼 불사 확 뒤집어 엎었더니 바로 잠잠해졌는데. 어우 쓴이네는 더 심각하네. 숨막혀 어떻게 살아요? 3번 와 이거 사진 좀 보소. 이 정도면 정신병 걸리겠는데. 그 남편놈 말이야. 효도를 왜 남의 집 귀한 딸내미를 갈아가지고 하는 거요? 매일 통화하는 본인이 영상통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중간 역할도 못하는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너 그러다가 인마 나처럼 이혼당해. 사바... 미친건가? 말 진짜 쉽게 하네. 남편한테 하라고 시켜요. 아니 효도를 지가 해야지 왜 마누라를 갈아가지고 해? 낮엔 애 보느라 정신없고 나는 친정이랑 영상통화할 테니까 너희 집은 니가 해라. 이렇게 말해요. 입 없어요? 그리고 낮에 그냥 받지 마요. 쉬운 거절은 세상에 없다고. 그래도 못하겠으면 뭐 매일 시달리고 사는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내 친구는 폰을 투지로 바꿨어요. 물론 찐 스마트폰은 따로 있고 이거는 시댁 전용이죠. 만약 이 비밀을 시댁에 누설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3년 이상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끌 끌 끌 끌.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6번. 미친. 이 정도면 아내가 바로 이혼하자 해도 남편은 아닥해야 되는 수준 아닌가? 적반하장 7이니. 아니 지가 왜 화를 내? 끌 끌 끌 끌. 미친인가라. 그게 니네 부모지. 니 마누라 부모 아니잖아. 7번. 남편 보고 매일 쓰니 친정엄마랑 영통하라고 하세요. 효도한다 생각하라고. 아마 지도 미쳐 돌아버릴 겁니다. 8번. 쓰니의 선택지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부모님한테 알리고 남편한테 매일 전화를 하라고 부탁을 한다. 영상통화로. 두번째.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쌩까고 연락을 씻는다. 세번째. 이혼! 9번. 만약 내 딸이 있다는 거지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저도 퇴근시간 맞춰서 사위한테 매일 두번씩 영통 끌 겁니다. 그리고 주말은 영통 전화는 물론이고 계속 찾아갈거야. 오우! 추가. 적어주신 댓글들 천천히 다 읽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그냥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자 이러면서 지냈던거고 솔직히 두분 다 평소 잘해주는 분들이라 참았던거에요. 근데 이건 너무 해도 심하니까 또 남편이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올린겁니다. 근데 이렇게 화내는 분들이 많을 줄은 몰랐네요. 실은 저번에 남편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엄마한테 그거 하지마! 이럴 수는 없는거 아니야? 니가 좀 참아! 이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댓글보니까 남편한테 영상통화시켜라!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참고로 저희 남편 평소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8시이고 일주일에 거의 두번 이상은 잦은 회식을 해요. 그리고 이땐 저희 아기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상통화해라! 이런 소리를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에요. 자는 아기를 깨울순 없잖아요. 안그래요? 우리 남편 욕하지마! 그리고 저한테도 바보라고 뭐라하는데 아니 저라고 해서 전화오는거 다 받고싶어가지고 받았겠냐구요. 안받은적 많았어요. 요리하고 있었다. 아기 밥먹인다고 몰랐다. 아기가 자고 있었다. 씻긴다. 받기다. 무음이었다. 등등등. 뭐 장본다. 이런 소리 안해봤겠냐구요. 근데 이런 핑계되면 안받아도 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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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안당해보면 몰라요. 벗어나기 힘들다고. 나 바보 아니라고. 역시 제가 단호하게 끌어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아기를 키울때 제 행복한게 제일 우선이니까요.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추각을 보니까 뭐 대충 답이 나왔네요. 팔에 이딴걸 싸질러가지고 사람들 고구마 쳐먹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평생. 등신처럼. 요즘 며느리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는 전혀 모르고 있나봐요. 다들 너처럼 지지리 궁상으로 사는 줄 아나봐. 아휴 이러니까 지팔지꾼이란 말이 나오는거지. 아휴. 2번. 아휴. 니가 계속 받아주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착한 며느리 병은 약도 없다던데 참 안타깝다. 3번. 사람들 열받게 만들어 놓고 추각을 이따위로 쓸건가. 니가 시부모랑 남편한테는 이렇게 빈정거렸어야지. 이게 어따 빈정되고 있어. 4번. 추각을 보니까 그래 너는 더 싸 더 당해뒀싸. 그냥 앞으로는 요일 정해가지고 아법이랑 같이 그때만 전화드리겠다 하면 될걸. 이분 뒀다 뭐한다고. 당해보면 니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거야. 어쩌네 저쩌네. 징징징. 5번. 그래.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징징대는 거 말고 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이 그지같은 남미세야. 여러분 저희 남편 욕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욕해줬더니 추가해 지 남편 편드는 거 보소. 욕 나오는구만. 6번. 아줌마. 남미세 같아요. 가자. 이래가지고 이슨이는 또 글 지우고 도망갔습니다. 가끔 이런 글들이 있죠. 자기 남편 자기 시모 욕해달라 했다가 사람들이 욕을 해주면 추가 그래. 막 지가 더 성질 내고. 물론 이슨이는 성질을 낸 건 아니지만 좀 비아냥거렸죠. 내가 바보냐. 나라고 안 해봤겠냐. 우리 남편 욕하지 마라. 그럼 뭐 평생 이러고 살아야지. 축하합니다. 고마워요.